10회차 플레이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도 받고 우리가 예상하는게 맞아 바닥에 어딘가 열쇠가 있다니까 자 10회차 플레이 스타트 일단 다 눌러봐 다 눌러봐 아 이제 놀랄 것도 없잖아 사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뭐 놀랄게 있어 자살 앤딩인가 아 이거 아까 그 얘기 자살 앤딩이구나 안해 안해 왜 자살해 락스 안먹어 이거 뭐 깨고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언더라고 돼있어 어디 바닥에 그러니까 열쇠가 있어 있는데 이건가 아닌데 그로잉북 아예 안봐 안봐 안봐요 away 나가나가라 실하고 바늘 안써 불키고 마이 다이어리는 어 됐다 마이 다이어리가 나왔는데 불키고 이거 어 나왔어 쟤 왔다 왔다 열쇠 어딨니 열쇠 어딨니 어 저기 저기 뭐가 좀 열리 열쇠가 나왔어 오 오 키 키 키 키 키 찾았대 키 찾았어 어떻게 어떻게 키 찾았는데 키 찾았는데 찾은거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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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잠깐만요 여기 키 있었잖아요 지금 방금 키 여긴가요 아이씨 키 있었잖아요 아이씨 varsity 모리아 templates 아이씨lichen 충이iędzy 으어욱 batana 으악! 나 귀 찾았는데... 아... 나 귀 찾았는데...